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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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마지막 막방이 끝났습니다. 정말 이번주는 시작주였지만 막방주도 같이 했는데 팬분들이 짧아서 좀 더 즐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만족스러운 한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신청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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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인가요 뭐고 모아야 됩니다. 이 mij7 윤ito 너 지금 inauguration X 뭐같은 마크 너도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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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박방이 했다. 한주 활동 먼저 했어요. 화끈했어요. 진짜. 화끈했어요, 진짜. 화끈했다는 말이 많네요, 진짜. 진짜 화끈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진짜 매번 새벽에 기다려주시고 그게 제일 많아. 굳이 이거 한 번 이상, 한 번 넘게 하면 이거는 쓰러지는 않는 거.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정말 그런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라이브도 다 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아미 여러분 덕분에 우리 활동? 아, 뭐냐. 투어. 잘. 많이 오겠다는 말씀. 방금 해부터 투어인데 열심히 잘하고 보고 싶으면 또 기다려주시면 또 음악 그런 문제로 찾아옵니다. 더 성장해. 오케이, 여러분. 잘 다녀올게요. 그리고 저희 기다리시는 아는 분들 그렇게 말해야겠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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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